우와! 춤 춰주세요! 형도 알아? 왜 이렇게 잘해? 왜 이렇게 잘해? 이거 모른데? 단둘이 뭐죠? 일렐라 해 일렐라랄라 해 왜 이렇게 잘해? 소신해놨어 소신해놨어 기억나?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? 맞아 둘이 왜 다른 춤 추고 있냐 궁 태기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돼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이거 완전 많이 추잖아 후우 우와 아 타고 야 랩 쿵 와 와 와 와 와 전 돈 세면서 댄스 아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와 팬분들에게 손편지 쓰면서 댄스 와 진짜? 왜 말이 돼요 이게? 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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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뭔데? 아니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저희 막내가 오늘 무릎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발로 쓰는 거에서 제가 이걸 뽑으려고 했었어요 이게 발로 손 쓰자고 발로만 댄스 근데 저희 막내 걸 보면은 근데 이게 더 힘든 거 같은데요? 100% 아니 1000%야 심지어 돈 셀래? 그래 돈 세는 게 차라리 나 돈 셀까요? 돈 세봐요 알겠습니다 얼만지 꼭 알려주시고 하나 주세요 뭐야 오 최신곡이죠 두 사랑 하는 살림들 나 이거 못해 나 그냥 여기 나 여기 파트 너도 여기 춤추지 사랑하는 달림투 사랑하는 달림투 사랑하는 달림투 와 이거 내 이제 솔로인데 너무 웃긴다 손 안 쓰는 게 쉽지 않네 아니요 내가 지금 내 파트다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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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들 노래를 왜 몰라 좀 다행히 대하시고 많이 많이 바빠 야 무슨 말 모르겠어 또 나왔으니까 그래서 1절 1절? 아 이거 2절인데? 2절이다 2절이다 2절 거쳐 거쳐 야 무릎 꿇었다 뭐야 얘 소영 보고 싶어 내가 좀 말파 그래서 글씨가 나 이 노래 좋아했는데 내 자리니까 이 노래 좋아 아니 이 형은 왜 춤을 계속 안 이거 뭐야 두 사랑하는 달님들 안녕 내가 지금 많이 바빠 그래서 글씨가 이상하다 까지 음악 주세요 우리 살짝 팔군무요 기억하기 싫은데 기억이다 나 이제 기억 안 나는데 킁킁킁킁 킁킁킁 킁킁 킁킁 킁킁킁 뭐지? 형 왜 기억하냐고 오 유라사프트처럼 뭐지? 뭐지? 아하하하 모르겠다 다라다라다라다라 안 노여집 와 오였던것 같은데? 아 그만할까요 아 extent 요의 감사합니다.